포켓티비 안녕! 저는 스타팅 1기 멤버 김고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지 언니들의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의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도와줄 이모를 모셔보겠습니다. 이모! 네, 안녕하세요. 고 이모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쌀가루, 물, 설탕이 필요합니다. 물을 넣어줍니다. 쌀가루를 두 손으로 비벼줘야 돼요. 큰 덩어리가 없을 때까지 비벼줄게요. 제가 진짜 예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눈이 오는 것처럼 쌀가루가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잘하네? 네. 자, 이게 다 걸렸어요. 걸렸으면 이제 설탕. 이건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일단 다 부어줄게요. 다 부어줄게요. 다 부어줄게요. 조심히 빌려줍니다. 껌을 받아서 타이머를 맞춰줄게요. 기다리는 동안 심심한 고우. 현이도 심심해 보이는데. 어? 뭘 보고 있는 거야? 잘 모르겠네. 아니요. 아주 감동적인 연주예요. 굉장히 지금 피好像에 있어요? 우리 집에 리코드 있지 않아? 리코더를 그래도 제가 좀 불길하거든요. 내가 완전히 한 4학년 때부터 리코더를 삐삐삐 불을 써. 2년차요. 심심할 틈이 없는 현이. 고은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차갑게 보여도 어떻게 그런 나니까. 눈치 볼 마음 없어. 컴온. 다음 가게. Let it go. 길거리를 누비고. On the road. Back from new city. 갈려. 뽐뽐뽐뽐. 그림은 케이크 위에 붙여줍니다. 잠시 이렇게 자국이 남았죠. 글처럼 약간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짜줘야 돼요. 자국을 따라서 그려줄게요. 여러분 제가 만든 케이크 완성됐습니다. 첫 번째가 리아 언니. 리아 언니고요. 여기가 예지 언니. 그 다음에 류진 언니. 그 다음에 여기가 유나 언니고. 여기가 최령 언니. 이렇게 다섯 명. 멤버들이 모두 다 그려줬어요. 짠. 이렇게 잇지 언니들의 케이크를 다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걸 보니까 뿌듯하고 기쁜 것 같네요.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현이. 선정하세.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풍경 좋고 분위기 좋고. 여기서 브이로그를 찍으려는 것 같은데. 기대되는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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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